나무가 되자 새싹하모니 새싹! 새싹하모니! 예능 새싹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각종 예능을 체험해보는 콘텐츠 새싹하모니 개방의 제1화 이번에 체험해볼 예능은 바로 해피투게더입니다! 나무가 되자 새싹하모니 다 같이 불러보는 신나한 노래 쟁반 노래방! 저랑 소울이 이거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 바로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노래를 들어볼까요? 아 나 이거 누른데? 아 감미로워 레모난 창문으로 보인한 적과 감경 레모난 우울을 얻고 레모난 제 입을 하자 레모난 조각 신분 본디 어 나 잘하는데? 레모난 창문 가방에 레모난 제 사역을 아 이런 식으로? 레모난 버스위따고 레모난 버스위따고 레모난 버스위따고 레모난 버스위따고 레모난 버스위따고 아 되게 긴데 생각보다? 어렵네? 내 파트 되게 길어 Glassoong 레모난 버스위따는 아 지은 내 파트 숨만 쉬고 있는 걸 추위를 둘러보면 모두 내 원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말세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추위를 못 알보면 우리 삶은 지금 둥금대 목숨이 눈을 닦고 눈을 모여 둬러 어쩌면 기본 네모의 꿈일지 몰라 어려운데? 네모의 꿈 많이 맞을 것 같아 우리 일단 열 때는 기본 맞고 시작해야겠다 다리 뽑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지 말고 다 같이 봅시다 제가 5번만 아니면 돼 자 공개합시다 하나 둘 셋 몇 번이야? 어 1번이야 뭐야 2번 일단 자리를 바꿔봅시다 우리 이거 바로 시작해요? 근데 나 6번이 어디 파트인지 모르는데 일단 한 번 맞아야지 다시 들을 수 있어 한 번 맞아야 다시 들을 수 있어 세븐의 네모난 책판은 네모난 책상에 아니 한 번 해보자 옆까지 맞는지 안 맞는지 왜 봤어? 천천히 불러와봐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밖으로 보이는 똑같은 아니구나 와 이거 이거 소리가 안 맞고 맞고는 아닌데? 창밖으로 안 돼 창밖으로 안 돼 창문인가 봐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문경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문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식탁에 앉아 아 아 아 아 야 테이블이라고 테이블 영어로는 테이블이라고 영어로는 테이블이라고 하네 테이블에 앉아 테이블에 앉아 영어는 테이블이야 영어로는 테이블이야 네모난 문처에 안 했어 여기 아 아 식탁이라 했어? 어 테이블은 식탁이라 그랬어 식탁에 앉아 식탁에 앉아 왜 너가 한국 배치가 이렇게 잘 된 거야 네모난 조각신문 본 뒤 아 네모난 조각신문 본 뒤 올리브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각신문 본 뒤 가사가 틀렸대 조각신문이 아니야? 조금 아침조짜네 아침에 있는 신문은 조 조간신문 조간신문 아 이게 헷갈릴만 하네 간이랑 각이랑 헷갈릴만 하네 조준신문은 뭐야 맞아. 마무리까지만 성공시켜 봐. 네모난 조각신물 본 뒤 오케이! 네모난 책상에 네모난 책다른 어꼬리 아! 책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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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난 바스에 앉아 네모난 꽃물 지나 네모난 책... 어 미안 미안. 다시 맞고 갑시다. 뭐야! 내가 못 깨지겠다. 아 이거? 조각신분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놓고 네모난 바스를 타고 네모난 꽃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야! 안 돼! 안 돼! 네모난 친구에서 일어나 눈을 떠오르고 네모난 친구에서 일어나 눈을 떠오르고 네모난 친구에서 일어나 눈을 떠오르고 아 이거 제형들! 아 진짜 제형들! 아 진짜 제형들!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초간신문본 뒤 네모난 책들을 가봐 네모난 책 가봐 네모난 책 가봐 네모난 책 가봐 잠만! 잠만! 이 힌트 중에 대신 불러주기 이런 거 없을까? 그냥 찬스 쓰자 여기 대신 불러주기 이런 거 있지 않아? 아 야 근데 여기 찬스 나오는데 갑자기 자리 바꾸기 하면 우리 망해 아 그게 나 내가 쓸 이거 밤새서야 자리 양복권? 자리 양복권? 자리 양복권 이거 좀 이따 써도 되잖아? 아 기어 조간신문본 뒤 네모난 책 가봐 네모난 책들은 없고 네모난 바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똑같이 그려진 하루를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그려진 아 그려진 아 똑같은 그려진 형 지금 똑같은 그려진이라고 했어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심도 못한 채로 그냥 숨가시고 어디가 틀린 거야? 의심이 아니고 의식인 거 같아 의식은? 아 그러네 의식이네 맞나요? 지금 의식이 맞지 왜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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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데 5,6,7,8,7,7,8 아 숨가시고 있는 걸 쉬고 있는 걸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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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숨 마시고 있는 걸 추일 들어 오면 모두 내 원한 것들 뿐인데 높아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오늘의 멋진 이날 세! 사! 동글게 살아야 해! 지금 오늘 보면 뭐죠? 우리 산책은 등군데 무슨 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야 이건? 어? 이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내가 행동은 그건 이건이 많이 맞아 지금 이스말이니까 이건이지 내가 행동은 그건 네모를 그거는? 우리 사는 일단 그럼 이건을 해 이건이 맞는 거 같아 둘 다 해봐 일단 이걸 먼저 해볼게 이건 네모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건이었어 아 그건이었어 맞아 그건이었어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초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은 없고 네모난 바스를 따고 네모난 꽃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걸 추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찬란 어둘데 마친 이 말의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금도 지금! 지금! 쓰자! 쓰자! 이겼어! 내가 불러? 이겼어! 자리 안 볼걸?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 자리 바꾸기일 것 같아 자리 바꾸기 나오면 진짜 우리 망해 처음부터 없이 해야돼 대본에 자리 바꾸기 같은 거 이렇게 써있었어 역시 스케줄 확인을 잘하는구만 자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뽑으면 꿀잼이겠지만 의림도 없지 자리 안 볼걸요 소울이 지구본 파트 저한테 양고하겠습니다 야 너 까먹으면 안된다 가자 야 앞에서 열면 안돼 그래도 얘가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라서 이번엔 잘못해도 얘가 다시 알려주면 얘 할 수 있어 제발 제발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초간 신문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은 없고 네모난 바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춤을 들어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찬란 어른의 멋진 이 말 새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둥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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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번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금데 오케이 그렇지 부순뿐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이게 된다고? 이거 뭐였어? 뭐야? 봐봐 자리박수지 내가 말했지? 화장실 좀 이거 얼마나 찍은 거야 아 아 저세 이거 아니야 들어가도록 하고 싶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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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